온 우주엔 하나님의 메시지로 충만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영원토록 읽혀질 영광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영원토록 읽혀질 교훈의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인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증인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원수 마귀와 이 땅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바가 신실하고 실제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4월 10일 주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성경에 게시된 구름의 상징적 의미를 알고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경은 종종 사람들을 나무로 비유하는 것과 같이 그들을 구름에 비유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 61장 3절은 사람과 나무가 가진 공통점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를 의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심겨진 나무라고 불립니다. 또 다른 예로 성경은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와 같을 것이오. 시편 1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에 대해 묵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는 또한 구름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으로 내려가셨을 때 그분은 하늘에서 기다리던 구약의 성도들을 음부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그들은 무덤에서 나왔고 그들 중 몇몇은 실제로 거룩한 도성의 많은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은 말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누군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 우리에게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리라고 말했음을 주목하십시오. 여기서 누가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응축된 수증기 덩어리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히브리서 12장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을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히브리서 12장 1절 믿음의 삶을 산 증인들로 이루어진 이 거대한 구름, 무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그들의 믿음으로 위대한 업적들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증인들은 그 시대에 왕국들을 정복하고 초자인적인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그들은 의의를 행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따를 때 그들은 진리를 위해 굳건히 있어서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 사람들을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실로 그들은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며 각자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잦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 그리스의 부활에 참여한 첫 열매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사망의 고통을 겪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으켜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혼자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을 음부에서 데리고 나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실 때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늘로 올려지심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구름이 예수 그리스를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늘에 있는 실제적인 구름에 의해서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히브리스 12장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의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와 함께 일으켜진 구약의 성도들이었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히브리스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을 보십시오. 내가 왜 넘어졌었는지 나의 삶을 보십시오. 왜 나의 삶이 정체되어지고 더 발전하지 못했었는지 나의 삶을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그렇게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환경을 뛰어넘는 많은 열매를 맺었었는지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 믿음의 발걸음이 어떻게 이 땅에서 놀라운 변화들을 가져왔는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나의 세대 그리고 나의 세상에 그리고 나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으로 믿음의 증인으로 읽혀지고 들려지고 있으며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들을 응원하며 그들의 경주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우리의 입술로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이 메시지이며 나의 삶이 증언이며 나의 삶이 나의 세대와 나의 다음 세대를 응원하는 소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의 은혜를 증언하는 메시지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입니다. 나는 주님의 의의를 나타내고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구원을 전하는 구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입니다. 나는 주님의 의의를 나타내고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구원을 전하는 구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의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교회 가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교회 가신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교회 가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녀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소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년인과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년임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받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소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년인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정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 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명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게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주님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안에 입에 있고 그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나의 직원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또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성년인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 안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리스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년인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개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승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므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